X 3 X 4 아빠가 누군지 알아? 아는 아빠도 있고요. 모르는 아빠도 있는데요. 아빠는 잘 모를 거예요. 넌 넌 넌 넌 모르는 척하고 있네. 아는 아빠 누구누구 있어? 예세연 아빠는 공엄마. 그럼 여기 알리바바 핫싹 몰라? 알리바바 40인의 도적 중 40인의 도적 중 한 명 지금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차차 나아지게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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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잘하네 그런데요 지금 모르는 아빠도 있고 해서요 한 방씩 소개를 해주시겠어요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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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는 아빠죠 미안 웃기고 있네 아빠 이름은 애기야 넌 나 진짜 몰라? 네 몰라요 야 너 그? 야 형이 아니 형이래 야 당황해 시원해 야 너 나 몰라 진짜? 네 야 나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야 너 나 몰라 진짜? 저는 TV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인터넷 방송에 가라! 인터넷 방송에 가라! 인터넷 방송에 가라! 아니 우리에게 응 아니 우리에게 응 아니 우리에게 응 아하하하 슈퍼주니어 더 라스트 메스앤리 엄마가 잘 안 돼 아악 아니 문제